안녕하세요 사수원 좋아할게 요진이와 아빠에요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좀 많이 올라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2탄을 찍으려고 해요 시작할게요 어디 갈 건데 오늘은 이거 저번에 이거 넘었잖아 어 이제 뭘 챙길거야 잠깐만 다른 데 가서 해 자 이제 가자 이제 우리 어디부터 갈까 아빠는 잘 모르니까 아 거기다 말 태워서 가는거야? 우와 이제 가는거야 야 출발 기사하시오 갑시다 빨리 제가 기사할게 아침밥 아 그래 밥은 먹어야지 아 얘가 두개 먹었어 그래 꼭 구하자 하나 더 줘 이리워 아빠가 먹는거 아니잖아 알았어 그럼 아빠가 먹는거 아니니까 아빠 왔어 어디야 여기 이제 우리가 쉬면서 이제 여기에서 캠핑하는 덴가? 어 캠핑하면서 말타는 덴가? 어 여기서 이제 3일 남았어 응 여기는 말 자는 곳 우리가 자는거 아니야? 말이 자는게 아니고 사람이 자는거 같은데? 에이 그건 아니지 야 더러워져 내려가 너네 아니야 이거 말 잡는 우린 어디서 자 그럼 우리 우리 한번 찾아봐야지 얘들아 좀 내려와봐 일단 잠은 밤에서 밤에 자고 이거 감싸고 잘거야 이거 감싸고 잘거야 아 침낭이네 침낭 한번 감싸봐 먼저 아빠는 검정색 우와 아니 이렇게 하자 우와 그런게 있어? 응 아빠 핑크색 해 저기 루돌프도 있는데? 루돌프색 해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야? 응 아 됐어 됐어 자 빨리 밥 먹자 불 피워 불 피우고 빨리 음식 준비해 빨리 오케이 이제 불 피워 밥부터 먹고 하자 배고프다 맞아 맞아 자 이제 밤이 되었다고 한다 자 이제 밤이 되었다고 한다 자 우리 이제 캠프파이어 합시다 아직 자지 말고 일어나 얘들아 우리 밥도 안 먹었어 아빠가 잔거야 아니니까 밥도 안 먹었다고 하지 응 일단 얘네들은 어 어디에서 자라고 하지 자는게 아니고 밥도 먹자 도둑이 빵도 있잖아 이거 아 아니 아니 오늘 닭다리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왜 먹여 그래 닭다리 먹었어 음식 좀 더 해봐 빨리 먹자 불에다 빨리 구워봐 불에다는 안 구워지는거야? 구워져 해봐 잠깐만 안튼 대충 사러 왜 대충 사러 똑바로 살아야지 농담 응 이제 아빠 일단 이거 먹으면서 있어 네네들은 아까 전에 많이 먹었어 우리 마시멜로 구워봐 빨리 구워져 너무 많이 굽는거야 타 타 타 오 맛있지 불먹하자 우리 불먹 불먹? 응 불보고 멍 때리자 그렇지 그렇지 앉아가지고 응 하나 떠먹을래? 그래 나 심장 많이 잘 구워 맛있겠다 우리도 캠핑이 캠핑 한번 갈까요? 어 캠핑하는 것도 찍게 캠핑하는 것도 기회가 되면 찍으면 되죠 근데 우리 제주도 가서 말 타봤지 않아? 제주도 가서 우리가 말 탔게 아니고 너랑 오빠랑 말 탔지 우린 안 탔거든 어 맞지 응 영상은 그때 안 찍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말 탔을 때 느낌 어때요? 진짜 아 좋아요 똥 쌌어요 아 말이 똥 쌌 맞아맞아 말 탈 때 그때 말이 똥 쌌지 어 내 것만 어 아빠 콜라 먹어? 응 응 나 콜라 먹지 어떤 콜라?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아빠는 제로 콜라 주세요 원래 원래는 레몬 콜라를 먹어야지 아 시원하다 레몬 콜라도 잘 먹어 자 이제 자자 야 빨리 이부자리 깔아 자자 이제 응 한 명만 누워서 잘 수 있고 한 명은 일어서 잘 아니야 한 명은 밖에서 자야 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뭔데? 지금 얘네들 자잖아 응 이제 우리도 잘 시간이야 그게 왜? 아홉시거든 그 얘기 하지 말고 아빠 가위가위가위에서 이긴 사람이 아빠 가위가위에서 이긴 사람이 누워서 자기 안 내면 진다고 가위가위 봐 가위가위 봐 가위가위 봐 아빠가 이겼어요 아 아빠 네 아빠 누워서 살게요 아빠랑 세게 안 돼 어디 빨리 눕혀봐 너는 못 누워? 헐 그냥 이렇게 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헐 어 잘 자 응 어 나 여기 그래 빨리 옆으로 와 같이 자자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 여기 말고 이제 우리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고요 응 아우 잘 자다 어 아빠 일단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아침 그 아빠는 라면 진 라면 진순이 해주세요 진 라면 순한 맛 없네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먹어 이게 뭔데 가자 여기 배 배 배 배 배 bytes 배 타 응 배 배 타 배 배 배 타 Sir 배 배 타 가자! 다람쥐는 뭐야? 사실 여기에 비밀 공간 있는 거 알아? 우와 들어가보자 빨리 들어가보자 빨리 들어가야 돼 시간 없어 2분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짜잔 우와 유니콘이다 이거? 2만원 냅두고 가야 돼 비밀 공간이에요? 우리 이제 부자다 아니 왜 부잔데? 이거 그어가지고는 안돼 다이아몬드야 아니 아까 이쪽으로 한번 가봐요 됐고 이제 마을 옷 입히러 가야지 그러면 이 땅 이거 말고 또 다른 땅 또 있어요? 네 그때 어린이나 선물로 산거? 네 다음에 우리 현지라는 영상도 한번 찍을까? 응 일단 얘네들 옷 좀 입히고 오자 일단 얘네들 옷 좀 입히고 오자 그래 고고 음 안녕하세요 여기 옷마트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서 옮기는 거야 얘네들 아빠 아빠꺼는 내가 정해줄게 응 짜잔 오 유니콘 변신 오 유니콘으로 변신했대 예쁘게 좀 꾸며주세요 이게 예쁜거야 엄청 이거 이거 우와 도둑 괜찮은거 맞지? 응 응 이거 뭐야? 이거 아 이거 아 말 말 손 이렇게 하는거 야 그거 떼야지 그래 잘했어 얼마에요? 더 허용못돼야지 아닙니다 도둑한게요 여기 안녕히 계세요 그거 뭐야 도둑이야 도둑 돈 안냈어 돈 냈어요 이런거 안받아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이런거 안받아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 부자야 어이 아빠 이제 아니 아빠 네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갈거야 그리고 2탄 이제 3탄 3탄 보고싶으세요 3탄은 언제와요? 3탄 보고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아 그렇지 좋아요 130 130 넘으면 아 130 넘으면 쉽게 그렇게 알 아빠 수염 어 그럼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할까요? 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3탄에서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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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